안녕하세요 예비 감정평가사 여러분 감정평가사 제 34회 시험을 치르시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이론을 강의하게 될 김유한 감정평가사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내가 쓴 답안이 과연 맞는지 예시답안들과 복귀답안들을 열심히 찾아봤었는데요.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이고 또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34회 이론 시험의 출제 방향과 서술 방향에 대한 큰 총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4회 시험의 특징상 답을 가지고서 문제를 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예시답안과 목차 또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게 너무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이 예시답안을 2시간에 걸쳐서 작성을 했는데요. 당연히 100분 동안 시험장이라는 그 긴장되는 곳에서 작성한 한 것과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답안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보통 2, 3시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 큰 틀만 보고 이번 출제 배경과 난이도 그리고 이제 목차 정도만 보고 가실게요.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와 출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번 문제는 수익환원법이 나왔어요. 이게 내용을 자신있게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거고 상대적으로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모름 2번이나 3번에서 투하자본 회수의 인식과 처리 방법에 대한 구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확률적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란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한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시험장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나만 이 부분의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앞자리, 뒷자리, 이 반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어려워할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즉 나는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라는 게 꽂히면 그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실 꼬아있지는 않고 수익환원법상 직접환원법 이제 말이 좀 기니까 DCM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편의상 DCF의 차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깊게 알고 있느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걸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서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수익환원법과 임대료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체감 난이도는 상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은 택지비 감정평가에 관한 기준가치에 대한 설명과 지역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사례형 문제였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 2번 문제가 유형 자체가 심사의견에 대한 기술하시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한 번도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은 두 페이지에서 끝난다 라고 했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게 또 세 장이나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압박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저는 보는데 이 문제의 출제 배경 자체가 아마 좀 준촌주공의 사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택지비 감정평가는 요즘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지역 자체가 많이 이제 올해부터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그치만 준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조합 측에서 택지비의 과다산정 문제를 들고 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출제를 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택지비 과다산정의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라는 걸 캐치하셔가지고 서에다가 이거를 녹여서 쓰셨다고 하면 진짜 이론 수석하실 수 있는 그런 답안지일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기준 가치와 지역 요인 비교 내용이라든지 문제에서 물어본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쓰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에 대해서 좀 쓰기가 어려웠다 라고 하시면은 물음 1번이 비교적 기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형화된 목차가 있다 보니까 물음 1번에서 이제 배점을 조금 더 높여서 물음 2번에서 좀 적게 서술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하시면서 가셨으면은 좀 안정적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이제 문제 3번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보평가 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조문인 감정평가법 제7조 3항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심사의 취지를 묻는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모름 1번은 저의 기출문제 29에 제4번에서 봤던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담보평가와 감정평가 기능에 관련돼서 그걸 추가적으로 쓰는 심화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그 뒤에 수단을 3개를 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쓸 때 소모름 2번과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수단에서 감정평가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름 2번은 심사 감정평가사의 역할인데 또 담보 목적이라고 특정하고 있죠.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맞는 서술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그나마 좀 저희가 숨돌릴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의 거래 사례 선정에 대한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세사기의 출제 배경을 두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출제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2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전례에는 볼 수 없었던 현 감정평가에 관한 큰 이슈들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 자체가 실무적으로 공정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런 소양과 자질을 가진 감정평가사를 뽑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출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문제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은 수익환원법에서 직접환원법과 DCF법이 있는데 DCM과 DCF의 개념 및 가정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하는 문제이며 배점은 15점입니다. 일단 이 소모름 1번에 목차를 짜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원래 이 비교라는 목차가 나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목차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통점보다는 이 차이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개념과 가정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차를 뽑는 것은 당연히 이 DCM의 개념, DCF의 개념, 양자를 비교했을 때 개념상의 비교와 가정상의 비교 정도를 적어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 적용상의 비교라는 목차를 잡았는데요. 우리 감정평가 이론 시험 자체가 감정평가에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감정평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좀 서술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가 소모름 2번과 3번에 넘어가게 됐을 때는 환원율과 할인율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선 목차에서 이 적용상의 비교 부분을 적고 환원률과 할인율의 차이에 DCM의 환원률을 적용하고 DCF는 할인을 위해서 할인을 한다 라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목차는 아니고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물음 2번은 DCM과 DCF법의 투하 자본 회수의 인식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이 투자 자본 회수, 투자 자본 회수는 무엇인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투입금, 투자금 그런 것들이 이제 투하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투하 자본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투하 자본을 회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눠서 인식상의 비교 하나와 처리 방법상의 비교 이 두 가지 목차를 먼저 크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CM과 DCF 양자를 비교했을 때 DCM 같은 경우에는 NOI에서 환원률로 나누게 됩니다. DCF 같은 경우에는 매기 순수익이나 BTCF 등등을 해서 이거를 할인율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말에 환원률을 구해서 다시 이거를 또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투하 자본 회수는 어떻게 되느냐. DCM의 경우에는 환원률을 조정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높아진다고 했을 때 장래에 이게 플러스가 돼서 회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이 환원률을 낮춰요. 그럼 똑같은 NOI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가액은 높아지는 식으로 이 투하 자본 회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DCF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은용소득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자본 이득인데 DCF에서는 가정하고 있는 게 이 재매도 보유기관 말에 재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자본에 대한 회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DCM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원률을 바로 반영해 주는 이유가 DCM에서 가장 크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식상에 비교해서 양자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이 투자자본 회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양자의 차이점은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DCM의 경우에는 얘를 영구 보존한 속성에 기반해서 자본 회수를 한다고 보고 있고 DCF는 기말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한 비교로서는 이제 DCM의 경우에는 자본 환원률을 조정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리 방법상의 차이로서는 DCM은 직서법, 상황기금법, 연금법 등 이제 그 대상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DCF 경우에는 기말 복귀 가액에 바로 반영한다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음 3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DCF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확률적 할인 현금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확률적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도대체 뭘까? 이게 동적 DCF일까? 아니면 실물 옵션 같이 모형일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답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어려워요. 다만 이미 출제자는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할 방향을 이 한계와 DCF의 이 확률적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것에 극복으로써 서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적 현금 흐름 분석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일단 DCF법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 서술과 대칭되게 극복하는 이 보완점 부분에서 즉 확률적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DCF의 이런 한계들을 보완한 방법이야 라는 것만 잡아주셨어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방어적 서술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팁인데 확률적 현금 흐름 분석 같이 우리 이론 시험에서는 좀 이제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경우에는 이 개념 또는 개관이라는 목차를 활용을 해서 확률적 할인 현금 분석법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적 DCF인 것 같아 또는 실물 옵션 평가 모양인 것 같아 라고 여기서 우리가 서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좁혀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쓴다라는 건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DCF의 한계로서는 뭐 평가자의 주관적 예측에 의존을 하고 고정적 시나리오로서 이게 좀 포인트였겠죠. 확률 뒤에 나온 이제 이 확률적 할인 현금 흐름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률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등을 이제 반영한 방법인 거고 이제 DCF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시나리오 그래서 이걸 좀 보여주는 게 키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과 비교를 했을 때 유용성으로서 주관적 예측에 의존한다는 점을 객관적 예측이 가능하고 고정적 시나리오로 불확실성에 반영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민감도 분석으로 통해서 불확실성을 보완한다. 이렇게 좀 방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카메라 보고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서 말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올해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이제 소모름 1번에 대해서는 채우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좀 출제 배경을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감정평가서가 일반적으로 나갈 때는 시장가치라는 기준가치를 쓰는 게 99%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택치비 감정평가서 또한 시장가치로서 기준가치를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또 주택법상 특치비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기준 가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택치비가 의뢰인이 감정평가 신청이래 또 이제 이게 택지 조성이 완료된 것을 전제한다는 그런 약간 조건부 평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시장가치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제 논의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시장가치로 봤다. 시장가치 외로 봤다.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어떠한 논리로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준 가치의 중요성 일본 목차는 아무래도 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준 가치의 개념 및 종류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게 시장가치가 있고 시장가치 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중요성 부분은 약간 필요성 부분과 합쳐가지고 저는 이제 좀 서술을 해줬고요. 택지비 목적의 기준 가치이기 때문에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 개념으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정책적 성격이라는 것을 저는 좀 밝혀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가치 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고 만약에 이 시장가치로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죽태법상에 이게 시장가치 외를 적으려고 하면 우리가 법요사라는 감칙 제5조 2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명확히 법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견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견해로만 밀기보다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는 것이 이게 배점이 15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물음 2번입니다. 2번은 감전평가사 갑은 감전평가 협회에 소속된 심사위원이에요. 그 위원이 택지비 감전평가서를 받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상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요인 비교 내용에 대한 그 적정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 갑의 입장에서 이 적정성에 대해서 세부 심사 의견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뒤에 주어진 이 표들에서 감전평가사가 작성한 이거에 잘못됐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깔 것들을 찾아 냈어야 됐는데요. 특히 이제 세부 심사 의견을 기술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문제다 보니까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많이 좀 고민스러우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협회 심사라든지 내부 심사라든지 이런 심사를 받게 되면 사실 뭐 심사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 감전평가서에 대해서 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왜 이 사례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비교치를 넣었는지 그리고 그 비교치에 적정성이란 무엇인지 그런 백테이터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정답이 어차피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작성을 하셔도 됐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사례형 기출문제에 채점평이 있었던 회차들을 보면 채점평에 꼭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측하고 추론을 해서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즉 우리는 주어진 자료만을 기준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표들을 출제위원이 냈다. 이걸 굳이 굳이 타이핑을 했다. 거기에 이제 출제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우선 다른 것을 보자면 기호 같은 경우에는 A구 기역동에 속해 있어요. 기호 나 같은 경우에는 B구 리울동에 있죠. 하지만 이 감정평가서가 선정한 전례는 이 나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다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단가가 얘가 훨씬 높습니다. 기준 시점을 봤을 땐 어? 되게 유사해요. 근데 이제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A구 기역동 5번이라는 5번지에 위치를 하는데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다만 A구와 B구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나를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항목들을 보게 되면 접근 조건 측면에서 도시철도와의 거리 및 편익시설의 배치 상태에서 우세하다고 하고 있으며 환경 조건에서는 이 회치의 상태 및 조망에 대해서 우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도시철도와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여기를 조건 항목 여기를 세 항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경우에 도시철도와의 거리라든지 편익시설의 배치라든지 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세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쓴 거고 조망 또한 환경 조건에서 이 세 항목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횟지의 상태라는 것은 여기 항목 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비교치를 1.2, 1.2 정도로 굉장히 과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일단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취지 자체가 표준지와 본건 간에 시점 보정, 지역 요인 보정, 개별 요인 보정으로 되지 않는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공시지가와 현실화 효율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취지상 현실화 효율 반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적정한가 그런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 썼고요. 이거는 사실은 필수적인 목차나 그런 목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지역 요인의 비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할 건데요. 이제 지역 요인의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지역 요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나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 지역 요인 비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지역 요인 비교의 개념을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역 요인 비교를 적용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A구와 B구가 유사성이 있는 유사 지역인데 즉 뭐 자연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이제 유사한 그런 유사 지역인데 양자 간 차이 나는 그 가격 수준을 보정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지역 요인 비교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도시철도와의 거리라든지 획지의 상태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지역, 큰 지역 안에서의 지역 요인으로서 비교 대상이 되는가 저는 좀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답안을 작성했었던 방향 자체가 이 도시철도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서울 안에서 A구와 B구 사이에 그 지하철역과의 그런 거리가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격차가 차이 난다고 하려면은 이제 뭐 최소 B구에는 지하철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개별성이 좀 반영된 요인이라고 봤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 가와 나중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획지의 상태 등이 획지의 면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보고서 비교치를 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개별 요인에 반영되는 항목이지 지역 요인에 반영될 항목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적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심사 의견도 접근 조건의 격차율 및 사유의 적정성 환경 조건의 격차율 및 사유의 적정성 획지 상태 우세함의 사유 그래서 이게 개별 확지에서 반영돼야 되는 요인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세부 심사 의견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사례의 적정성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곁다리로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지역 요인 비교를 하는 감정평가서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택지비 같이 광평수 토지에 대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평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사 선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 지역으로 가기는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지역 요인 비교와 얘는 가격 수준 개별 요인은 가격의 구체화 과정 이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서 여기에 이제 서술을 해주고 구체적인 사례 포섭을 후반부에 좀 해주셨으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은 답안인가 싶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담보평가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20점 문제입니다. 물음 1번은 담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기능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가 이제 1문이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세 가지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행인 거는 이 물음 1번과 2번이 10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출 29에 4번 문제에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담보평가라는 부분과 감정평가 기능 부분을 접목해서 쓰셨으면 됐기 때문에 배점 채우기는 굉장히 좀 편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목차를 세분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정책적 측면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하되 이제 담보평가에 기반을 두고서 서술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의 배경이 전세사기라는 것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측면의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전세사기 같은 것들을 한 줄 정도 포섭을 해서 썼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풍성한 답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수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수험생들의 고견은 어떤 것인지를 좀 묻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이 감정평가 심사 감정평가법 제7조 3항이라든지 제8조 4항이 2021년에 신설이 돼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보통 조문이 신설이 되면 그 해에 바로 나오기보다는 1년 내지는 2년 뒤에 나오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가도 법 조문이 계속 개정이 된다 신설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법상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이제 어떤 시험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용하기가 적용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수단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가지 예시 답안일 뿐이고 감정평가 우리 소무름 2번이 이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수단으로서 감정평가 심사의 강화 그리고 이 신설 조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더 신설된 조문이 하나 있죠. 감정평가법 제28조 제6항 및 제28조 제2 이게 감정평가의 특정 가액에 대한 유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단으로서 또 이게 강화됐기 때문에 이걸 써줬고 마지막에는 그냥 저의 생각을 조금 넣어봤어요. 담보평가 의뢰방법이 뭐 협회에서 들어와서 뺑뺑이로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떠나서 이제 담보평가가 적정한 가격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했고요. 이 법에 신설됐을 때 저는 그 취지 자체가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시험 문제에도 나왔다고 하고 또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감정평가협회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되는 부분도 또 한번 이렇게 잘 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물음 2번도 저는 마찬가지로 심상한 감정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서서 저는 포인트를 적정성 검토라는 라는 것을 잡았어요. 사실 이 적정성 검토 심사라고 잡은 이유 또한 물음 2에서 차관을 해서 잡았는데 감정평가 지금 물음 2번을 보면 감정평가 법이니 라고 이거를 특정하고 있어요. 우리 뭐 심사 중에는 타당성 조사도 있을 거고 이제 외부 심사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감정평가 법인이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심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하는 심사는 지금 일반적으로 발급 전 내부 심사와 두 번째로 최근 신설된 발급 후 외부 심사 시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법 조문이 신설이 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수라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지 또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느꼈던 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아까 들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부 심사 시 역할과 외부 심사 시 역할을 나누면서 여기서 이제 좀 외부 심사 시 어떤 역할을 이제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써줬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이제 뭐 정답은 없는 문제이고요. 굳이 이렇게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까지 이제 나눌 필요도 없었던 부분이니까 그 이 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문제는 또 담보 목적이라고 목적을 특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서술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관이라는 목차를 통해서 담보 목적상 확보 처현 협약 준수 그리고 내부 외부 심사 등으로 나눠져서 이런 것들이 준수됐는지를 심사를 할 때 좀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다세대 주택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파가하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경우 거래사례의 요건과 각 요건별 고려사항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전세사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발단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서에서 좀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다세대 주택의 평가시 거래사례 선정의 중요성 사실은 이 문제를 낸 이유 자체가 거래사례를 수집하는데 그 요건과 이 고려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중요성이라든지 취지 목적 등을 이제 서에서 좀 작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굳이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사례의 요건 신사삼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목차를 잡아가지고 서술을 해서도 괜찮고요. 저는 이 전세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별 유형의 일치성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치성이 가능하다 이런 목차를 좀 추가적으로 잡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루틴하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르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이미 다세대 주택 이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암기식 답안보다는 이 다세대 주택을 활용해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4회 시험 총평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33회 시험보다도 훨씬 어려웠고요. 이 어려운 시험을 또 실무의 그 시간 압박을 끝내고 멘탈을 붙잡고서 이 시험을 끝내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부동산 최근 우리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총론이라는 부동산 파트보다 강론 등이 속해 있는 감전평가 파트에 깊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는 합니다. 특히 작년에 수익환원법에서 에로드법도 그렇고 올해의 수익환원법에서 투하자범 회수 등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아예 시험장에서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론을 광업권을 외운다거나 광산을 외운다거나 그런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산방식 부분에서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의 2번 문제라든지 또 3번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정형화된 목차 암기가 더 이상 이론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목차를 설계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건 고득점을 위한 팁이기도 한데요. 출제자의 의도를 기출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서술 연습을 한다고 하면 고득점까지도 충분히 이론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다시 또 이런 강의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에듀윌에서 9월 11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보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 에듀윌 истории 감사합니다.